케드락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지향점과 새로운 브랜드 철학, 혁신적인 기술의 총사진을 보여주는 에스칼라 컨셉트를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마이애미, 미국, 페블비츠에서 처음 공개한 에스칼라는 최고의 프레미엄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배찾기 위한 케드락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시대를 진입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직형 LED에 대한 재해성, 더 세련되고 웅장함을 보여주는 정면의 그림, 우려하면서 날렵한 라인을 이어가는 차체들, 지난해 케드락만의 디자인 시그널처와 함께 장인 정신이 깃든 인테리어의 디테일로 급이 다른 세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케드락의 세단은 바로 에스칼라에드가 보여진 디자인의 기본 프레미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진화된 케드락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당후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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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